자세한 복무는 그날의 외모로 승리!!! 이제 해의 비하인드 넷츠게 앓! 잘해요 뭐? 나도 께 있는데? 내꺼야 내꺼야? 누나 핸드폰 줘봐 누나 볶음 못 봤어? 저게 어디였어? 그러니까 언니 그 무지개 같은 볶음이 왔어 언니예요? 어 나야 이거 나 핸드폰 가져와 봐 이거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? 그치? 응 너무 잘 만들어줘서 좋다 귀엽지 언니 딱 좋아할 것 같은 키티키티한 거 같은데? 뭐 드셨어요 언니 그러면? 나? 응 뭐 제일 많이 드셨어요? 설탕이랑 탄수화물 같은 거 다 끊고 이게 무슨 Eva야? 지방도 끊고 잠깐 동안은 그리고 단백질이랑 그런 거 먹다가 지금도 설탕은 예전처럼 지금도 careful, 무설탕 캔디 언니 근데 그래서 몸 만들어서 뭔가 더 뽀얀 느낌인데 진짜? 그거 아마 촬영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액션 씬입니다. 오셨어요. 오 대박. 오케이! 됐어! 이제 내가 트위를 보면 들춰서 올라갔거든요. 이렇게 떨려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? 네. 네. 맞아요. 이렇게 하시면 너무 잘하시네. 옆에 하나 더 연장. 아니 아니. 없었으면 방금 이렇게 지나가야 되거든요. 네네.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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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 들어갔구나. 아니 나 그냥 물티슈 한 줄 알았어. 여기가 끝나고 밥 먹고 싶어. 밥 채웠다는데. 밥 채웠다는데. 이거 봐. 끝나고 밥 먹고 싶어. 근데 어색해. 야 이런 거 진짜 잘 못하겠어. 혼자 찍는 거 있잖아. 언니 근데 잘 하실 것 같은데.